비앤티뉴스 비앤티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치켜라엘피디니닷 안녕 네, 평상시에 입어보지 못했던 의상들도 입어서 되게 못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을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했던 스모키 중에 가장 많은 팀으로 어, 완전 섹시해요. 비엔티 뉴스 식구 여러분! 지금까지 오렌지 캐러벨이었습니다.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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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Olivia pow Cle Woo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밖에 Reeves